우리 사전 중도 이래도 상관없어 내 카드는 시승 따윈 내 미아웃사이 이 노래는 내가 꿈꿔왔던 그 대로 내가 태그려진 완벽한 페나시 아니 근데 인사를 하긴 했는데 뭔가 지금 부족하지 않아요? 네 나연언니가 원래 대상으로 가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근데 나연언니가 나연언니가 언제 와 타임 투 따윈 따윈 에잉 뭔가 지금 나 속이려고 하고 있어 타임 투 따윈 다 안해주는 거야? 일부러 속이 안하려고 했어 아니 봤어 봤는데 계속 타임 투 트와이스를 그래서 모모씨 웬일로 타임 투 트와이스를 외치신 거예요?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이끌어 가려고요 이거 비웃는 거 아니야? 파음 뭐야? 그 파음 뭐야? 요리를 만들 겁니다 뭐 만들어요? 계란 후라이 삶은 계란 뭐 요런 거 왔어요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떻게 이렇게 좋아해? 약간 이렇게 알지? 응 이게 아 나 키톤데 계란이 왔어요 아 아 아 계란이 왔어요 아 오 오 오 오 오 재미있겠다 잘해 주와 자 유진이 갑니다 준비 시작 1. 2. 3. 3. 4. 7. 9. 6. 10. 10. 11. 11. 11. 12. 15. 이렇게 저희 사이를 가라졌더니 나쁜 사람을 한 5년 만에 어색해졌어요 아 나 무서워요 먼저 잘게요 저 사지마 맛있다 먹지마 너 아무것도 하지마 여기서 아무도 못 나가 나 그런건가? 다른 멤버폰에서 탈카넘기 탈카넘기 너 그거야? 너 그거야? 아니 사진 같이 찍게 사진 같이 찍고 그거야? 뭐요? 아니 그렇게 조심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언니 조심하고 하는가 봐 나는 내 인생은 나갈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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